네 반갑습니다. 오늘 짱 안 보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 마감시황은 꼭 보셔야 됩니다. 꼭 봐야할 마감시황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감시황을 보셔야지만 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분위기를 전달해 드리는 시간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월 15일 성남아트센터 3우동 컨퍼런스 1층 오페라우스 임역 1번 출구 넣으시면 제가 있습니다. 오후 1시에 주식 강연에 있고 오셔가지고 좋은 시간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현재 중국 증시 자체가 0.3%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장중에 많이 빠졌어요. 장중에 빠졌지만 다시 한 번 더 반등에 성공을 했고 그리고 닛길 같은 경우 오늘 많이 빠졌거든요. 2.3% 지금 하락으로 마감을 하면서 현재 뭐랄까 이제 변동성이 상당히 크게 나타났고 차익 매물이 크게 나타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일 우리가 시장이 오를 때 이대로 오르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개인 투자 분들도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공개 방송을 진행을 하면서도 뭐랄까요 상당히 우리 개인 투자 분들이 안도감을 좀 많이 보였었거든요. 그건 뭐 우리 가족분들도 마찬가지고 제가 하지만 어제도 가족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게 이대로 넘어가진 않는다. 그리고 어제 공개 방송에서 똑같은 말 했죠. 이대로 가진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상승을 할 때는 또 이런 부담감을 가지고 있고 전일 미중 정상회담에 대한 부분 자체가 유예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불확실성이 사라진 게 아니거든요. 그 부분 자체가 연장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분위기상 오늘 닉계에서는 차익 매물이 크게 나타났다. 그렇게 보는 게 맞겠습니다. 그럼 환율 잠깐 보셔야 되는데 환율이 지금 1106원입니다. 지금 이거 금리와 같이 연동해서 움직인다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금리가 지금 1% 크게 빠졌고 30년물도 1.4% 크게 빠졌어요. 일단 금리가 크게 하락을 했다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는 세 가지 정도 요인이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유가예요. 유가가 지금 방향성을 못 잡고 있기 때문에 금리가 크게 빠졌다.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고 두 번째는 바로 이머징 마켓과 그리고 미국 간의 괴리입니다. 그래서 미국 경기는 상당히 좋다고 하는데 지금 이머징 마켓은 상당히 뭐랄까 하락을 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괴리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미국에 대한 국채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매수에 대한 이런 심리가 상당 부분 강하게 눈에 띄고 있다. 그렇게 보는 게 맞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연준의 비둘기적 형태입니다. 미국 연준 같은 경우에 트럼프에 대한 압박이 계속적으로 있었죠. 그렇다 보니까 내년에는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 자체가 연 1회 정도를 지금 생각하고 있고 원래는 점진적인 금리 인상을 한다고 했었거든요. 연 3, 4회 정도를 예상을 했었는데 12월 달에는 기증 사실화 되었지만 그래도 내년에는 또 한 번 정도밖에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부분에서 지금 국채 금리가 빠지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세 가지 정도로 해석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 세 가지가 만족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금리가 크게 변하기엔 조금 힘든 상황이 좀 더 연출될 확률이 높다라는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시장 특징 한번 같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대선주, 춘추 주식시대 첫 번째 테마인데 오늘 대선주들이 많이 움직였어요. 이낙연 총리 테마주, 그리고 황교안 총리 테마주 이런 테마주들, 그리고 최근에 유승민 관련주도 많이 올랐었고요. 이런 종목군들이 좀 올랐는데 이런 종목군들이 공통적인 특징이 조금 소외되어 있던 종목군들 그리고 잡주들이 좀 많이 오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말 그대로 시장 자체가 뭐랄까 큰 모멘텀을 가지지 못하고 횡보성 장세를 띄다 보니까 순환매를 붙여야 되는데 이렇게 소외되어 있고 적자였던 기업들도 한 번씩 올려야 되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한 이유를 붙이는 거예요. 이게 이낙연 총리 관련주다. 이게 황교안 전승리 관련주다. 아니면 이게 유승민 관련주다. 이런 식으로 이유를 갖다 붙이는 겁니다. 사실 대선주 같은 경우에는 1년 6개월 전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시세가 온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조금 오버하다는 거죠. 그 시세가 계속적으로 유지되기에는 상당히 힘들고 결국에는 다시 한 번 더 꺼질 수밖에 없는 이런 분위기가 연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항상 이런 부분 염두하시고 하시더라도 비중 조절은 필수. 아시겠죠? 큰 언덕에 있는 기업들은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돈을 지키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지키다 보면 돈을 벌 수 있어요. 돈을 쫓아가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경업주의에 대한 부분인데 언론이 잘못했다. 무슨 말이냐. 어제 공개방송 들어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기서. 그리고 제가 어제 가족분들한테도 얘기했던 것이 뭐냐. 미중 정상회담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많은 포커스가 몰려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특히 보수 언론지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중국과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다고 판단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미중 정상회담에 대한 포커스 계속 좀 맞췄다는 거죠. 그 유예가 해준단다. 그만큼 시장이 또 좋아질 거다 했는데 오늘은 어땠어요? 그런 종목군들이 오늘 다 차익시리는 다 나왔단 말이에요. 오늘 어떤 종목군들이 올랐나요? 경업주가 올랐어요. 오히려. 그 말은 뭐냐면 언론에 대한 포커스 자체는 미중 정상회담에 쏠려있었지만 전에 말씀드렸던 것 그대로입니다.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경업주도 봐야 된다. 왜? 한미정상회담에 대한 성과도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놓치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 오늘 시장에 그대로 나타났다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한미정상회담을 통해서 지금 이미 공은 김정은에게 던져졌습니다. 그 김정은이 12월달 안에 올지 아니면 1월달에 올지 아니면 안 올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이에요. 그런 상황에서는 이런 경업주에 대한 기대감이 꺼지지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 부분 자체를 보도를 해준 곳이 없었다는 거죠. 사실. 이 한미정상회담에 대한 성과도 우리가 꼭 눈여겨보셔야 돼요. 결국엔 지금 시장 자체가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하고 경업하고 2차전지하고 이렇게 세 가지가 축들이거든요. 세 가지 축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 축 안에서도 지금 경업주 같은 경우에는 오로지 기대감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개인들이 그만큼 많다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 투자 심리 자체가 지금은 상당 부분 내포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상승 자체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하루 만에 냉정해진 시장이라는 거였는데 이거랑 이거랑 같이 한번 섞어서 말씀드릴게요. 시장은 항상 기관이 말아먹는다. 초치는 기관. 오늘 수급을 조금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을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지금 코스피 수급, 코스닥 수급인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들이 오늘 매수를 들어왔습니다. 기관이 오늘 상당히 팔았고 금융출산이 얘들이 벌벌려 없는 애들이에요. 상관없어요. 대신 투신권, 연기금은 조금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무펀드하고 얘네들이 상당히 오늘 매도 포지션에 조금 나섰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오늘 보면 투신권은 매수를 했지만 연기금도 매수를 했고 대신 국가지자차와 사무펀드는 매도를 했습니다. 금융출산은 마찬가지로 매도를 했고 시장이 뭐랄까 이제 단기적인 고가 권역에 올라온 게 아직까지 아니거든요. 코스피도 한번 같이 보시면 아직까지도 고가 권역은 아니라는 거죠. 어제 제가 이 정도 포인트까지는 반등 나올 수 있다 했거든요. 아직까지 남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왜 매도를 했느냐. 결국에는 본인들에 대한 기간은 한 달마다 수익률 보고서를 내야 되고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회전을 많이 시켜야지만 자기 실적이 올라가고 승진을 할 수가 있어요. 직원으로서 먹고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시장이 조금 올라다 보니까 지금 매도 물량이 상당 부분 나왔는데 그게 금융투자 쪽에서 많이 나오죠. 그 투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는 시장이 상승하다가 본의 아니게 꺾일 때는 결국 기간이 항상 초를 칩니다. 오늘도 기간이 초를 치는 시장이었어요. 외국인들 사줌에도 불구하고 기간이 팔아버리니까 어때요. 장이 빠져버리잖아요. 항상 보면 좋은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건 기간이에요. 기간 애들 반성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을 위해서 절대로 얘네들이 매수를 하거나 매도를 하지 않습니다.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여기는 전쟁터라고 생각하시고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쉽게 가는 시장이 아니다. 이런 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절대로 쉽게 갈 수 없고 그리고 지금도 미국 선물 시장이 조금 빠지고 있는데 내일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다시 빠진다면 그때는 매수를 해주면 돼요. 빠지면 매수를 해주고 올라가면 이익 실현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기간이 그렇게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 분위기 다시 한 번 꼭 기억을 하시고 기간이 나쁜 놈들 내일은 매수를 좀 해줬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시장 부담은 여전하다. 박스권이 장기화될 우려감이 있다는 건데 악재도 나와 있고 대신에 그 악재 자체가 상세된 게 아니에요. 악재는 노출이 계속되어 있는데 우리가 둔감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악재이기 때문에. 하지만 바닷권력도 정해져 있죠. 이런 박스권에 대한 작은 박스권이 계속적으로 움직이면서 장에 대한 개별주 장세가 조금 펼쳐질 확률이 대단히 높다는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계속적으로 2차전지라든지 바이오라든지 아니면 전기전자라든지 이런 종목권에 대해서 오늘 조정장세가 크게 나타났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큰 의미를 두실 필요는 없어요. 다시 한 번 더 반등이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빠진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이리이리 하지 말자.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 시장은 여전히 박스권 안에 행보성 장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장 관심주 제가 좀 준비를 해봤는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선이엔티. 인선이엔티라는 종목. 이 종목군이 3D 업종이에요. 폐기물 처리, 쓰레기 매립장, 중고차 관련 일을 하는데 요기업에 대한 주가취 한번 같이 보시고요. 두 번째는 코롱 생명과학입니다. 임보사 K에 대한 임보사의 어머니죠 사실. 이 코롱 생명과학이 임보사를 개발을 해서 그 개발했던 것을 코롱 티슈즈니 판권을 일부 주고 나머지 판권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어머니 맞죠. 이 회사가 신약 개발을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성과적인 부분.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수산중공업은 경업주입니다. 경업주고 유아프리커, 글로벌 5위, 국내 1위의 기업인데 이건 사실 별 볼일 없어요. 지금 경업에 대한 부분, 자원개발주거든요. 이 부분 자체가 조금 더 이슈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현대 엘리베이터, 에코마이스트 이런 종목군들 경업주 잘 골라서 잘 갔죠. 현대로템 마찬가지고. 수산중공업도 조금 눈여겨보셔야 돼. 예전에 포스카 엠텍과 비슷한 흐름이에요. 꼭 눈여겨보시고요. 포스카 엠텍도 크게 올랐죠. 저희 이 방송에 나오고 꼭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S1. S1은 이제 보안관련, 개인정보법 관련 업체입니다. 이 기업이 2분기 실적이 안좋아는데 3분기 실적이 크게 돌아서고 지금 올라가는 상황이 때문에 주가적인 변화, 좀 더 눈여겨보시자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계속적으로 이제 저희가 시작한지 이제 한 두 달이 좀 넘었고 그렇다 보니까 보안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 중에 의견이 조금 더 마감시험을 짧게 해라. 짧게 해둘라 해서 지금 여기 내용을 최대한 오늘 조금 줄여가지고 짧게 하려고 했고 그리고 관심주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보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길어져가지고 제가 이렇게 소개하는 시간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서 한번 찾아보시길 바라겠고요. 가입문이 열려있고 그리고 MTN 방송 여전히 월화수목금 다 하고 있습니다. 확인을 꼭 하시고 12월 15일 성남아트센터에서 강연한다는 거 그리고 이 종목분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가 방송이나 아니면 공개 방송에서 직접적으로 또다시 한번 더 언급을 해드리니까 그 방송들을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 시간에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